아 왜 또? 이번에 또 뭔데? 무서워 진짜 조용히 대기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요?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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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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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진짜 너 이거 알면서도 또 속았다고 진짜 또 날렸어 긴장 아아! 아 내가 널 왜 그리 그려줄 거야 아이! 너무 웃겨 이 자화성 처리를 해 자화성 처리를 해 다 그랬어 다 그랬어? 응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포인트 진짜 포인트 야 대박이다 포인트 제대로 살렸네 야 나는 아니 락스타 야 그래도 락스타야 락큰롤 베이비라고 적어줬네 진짜 고맙다 난 사과의 말을 적었어 나는 누구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? 자아성찰 나의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은 무엇인가? 나 그림 잘 그려야 되나? 나 진짜 못 그려 이렇게 자세히 관찰한 적은 처음인 거 아니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아 깜짝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아 내 손이 떼를 너무 깜짝이야 아 나 지금 딱 집중해서 그리고 있었는데 눈 그리고 있었는데 봐봐 넌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? 나? 어 나는 일단 고기 종류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제일 좋아하고 맞아 고기 맛있지 치킨 좋아하고 나는 누나 파스타 먹을 때 토마토 먹어 그 크림 파스타 먹어 난 둘 다 먹어 나는 무조건 크림 왜? 난 그게 좋아 나는 올해에 재가재빵 꼭 배울 거 아 진짜? 응 꼭 배워보고 싶어 나 빵 좋아하는데 나 빵 좀 만들어줘 그래 내가 꼭 배우면 줄게 내가 응 작년에 목표를 세웠던 게 내가 약간 자격증 많이 따기였어 응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게 운전면을 자격증 많이 따기 땄어? 땄는데 오 어려울 거 같다 실기 사실 한 번 떨어졌다 한 번 떨어졌어 나 처음에 여기 라운드에서 진짜 걱정했잖아 나도 나는 원래 여자 10명에서 나는 줄 알았어 여자 10명? 그래서 되게 경쟁 내가 가서 또 못하면 어떡하지? 아 또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도 그렇게 하면 밤에 잠 안 오지 않아? 나 안 와 난 새로운 거 한 난 겁이 많아서 생각이 많거든 나는 너가 그때 너 나온다 했을 때 좀 편안했어 나도 나도 계속 물어봤어 잠깐만 계속 안 알려주시는 거야 결국 알려주는 게 그렇게 여자친구였어 그래서 지금? 뭐 먹기 좀 해서 물어봐야겠다 어 딱 물어봤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